나 사 일이 있는데 맛있겠다 2개 2개씩 주세요 2개 2개요? 네 감사합니다 치즈가 안들어놔 내가 이빨을 끓였어 아 그걸로 맛있겠다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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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2개 4개 물 2개 2개 1개 3개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이나랑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오랜만에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가 너무 먹고싶어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찐한 콩국물을 사와봤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매운 김치 매운 겉절이랑 바삭하게 구운 불닭만두 그 다음에 명인만두 고기만두도 한번 이렇게 쪄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토마토 먼저 건져 먹고 오우 스테비아 토마토 너무 맛있다 뜨거 볼게요 콩국물 먼저 고소해 달달달 와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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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절이 쭉 찢어서 대박이에요 딱 싸서 미쳤다 미쳤다 찬물 오 Mot 소스 차가워 미쳤다 너무 맛있어 별땅만두 별땅만두 너무 맛있다 별땅 너무 맛있어요 별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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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별땅 맛있더라구요 별땅 맛있다 별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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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와우 너무 맛있어 된장찌개 탱탱탱탱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게 이제 뭔가 맛있네요 좀 더 먹으면 ваш깃의 맛이야 eling-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너무 staan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